계속해서 시범 뛸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시은 강미르. 네, 시작합니다. 역전과 관계없이. 자, 떨리는 상황. 당당하게 입장하는 시은이와 미르. 너무 떨리네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경기에 나선 두 아이. 아, 높다. 좋아요. 높아. 매달은 포기했어도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 없다. 어, 밝아. 똑같이 움직여. 그동안 구단이 합을 맞춰온 만큼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는데. 그렇게 정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멋진 듀엣 연기를 후회 없이 펼쳤다. 짠, 짠. 잘했어요.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되게 보람 잡고 뿌듯했었어요. 잘했어. 너네가 만족하면 돼. 그리고 이어진 시은이의 솔로 경기. 아, 솔로 경기가 딱일군요. 경기 13일. 이시은. 아까 어머니 만들어주신 옷. 네네. 너무 예쁘다, 진짜. 엄마가 만들어줬으니까 수영복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초등학교 마지막 대회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 드디어 시은이만의 시간이 시작됐다. 수줍은 많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힘이 넘치는 기교와 아름다움의 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카리스마 있는 표현력. 오, 감사해요. 남을 할 데 없는 퍼포먼스로 그야말로 대회장을 압도했다.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고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낸 아이. 잠시 후 발표된 경기 결과. 솔로 부문에서 시은이가 1등을 차지했다. 오프닝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잠깐 얘기했지만 시은이는 단 2분의 연기를 위해서 그동안 자그마치 7천 시간을 노력해 온 거잖아요. 맞아요. 모르긴 몰라도 수영장의 물에 반은 시은이의 땀과 눈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다하는 국가대표가 돼서 이 아티스틱 스위밍을 많이 알리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시은이 파이팅! 후회 두 분에